하마터면 없어질 뻔한 거제 문화유적, 문화재 통제사 조경비석 발견, 거제도 한바퀴 안녕하세요. 이바꾸아짐의 옥, 명, 슥입니다. 오늘은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신개마을 팽나무 아래로 가서 107대 조경통제사, 143대 조심태 통제사에 관련 2022년 8월 13일 신문 거제 타임라인에 기고한 이성철 거제창가 없어질 뻔한 거제 문화유적 통제사 조경비석 발견 이에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재 4. 통제사 조경비석 발견 거제군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 업무를 볼 때다. 그때 사라져가는 많은 문화유적을 발굴하여 보존하게 되었다. 1971년 4월 8일 거제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거제도는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사등면 오량리는 거제대교와 2k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에 거제의 간문을 지키는 오량성이 있다. 이른 봄부터 이 지역의 경지정리가 시작되었다. 오량성 주변이고 오량역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유적이라도 나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매일 이 지역을 답사하던 중 1976년 5월 31일 오량리 848-4번지 유덕준의 논에서 도자 앞에 이빨에 비석 한 개가 걸려서 깨어진 채 발견되었다. 작업을 중단시키고 내동강이 난 비석을 살펴보니 그 비석에 통제사 조경비석 매치처란 글이 있었다. 이 글의 뜻은 이곳에 통제사 조경의 비석을 묻어두었다는 내용이다. 매치처의 비석은 조경의 아들 조심태가 썼다. 부서진 비석 아래를 발굴해 보니 조경의 비석이 있고 이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비석과 같은 돌을 양쪽에 세워두었다. 그 비석은 통제사 조경의 아들 조심태가 아버지의 비석을 묻어둔다는 표지 비석이다. 그 비석 밑에 통제사 조경 비석이 있었다. 양쪽에서 비석을 보호하는 돌이 있었기 때문에 통제사 조경 비석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비문에 통제사 조경 애휼 역졸비라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의 뜻은 잦은 흉령과 쇠로 오양영민들이 병이 들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통제사 조경이 우량영민들을 사랑했던 그 고마운 마음을 이 비석에 담아 우량 역졸들이 세웠노라 하였다. 조경은 107대 통제사를 했고 조경의 아들 조심태는 143대 통제사를 했다. 부자 간에 통제사를 한 가문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가문이었다. 그 시대는 반상의 계급 사회로 신분을 중시하던 때라 지위가 높은 통제사의 비석을 천하고 천한 역졸들이 세웠다고 하니 이 비석을 세운 사람들이 천민이라 조경의 아들은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비석을 깨트려 없애버릴 수도 없고 난감했다. 비석을 죽은 사람 장사 지내듯이 그곳에 묶고 표지석을 덮어두었다. 그 당시는 천민들이 세운 비석이라고 부끄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야말로 어떤 비석보다 가치가 있는 비석이다. 조경은 반상의 계급 사이에서도 기천을 가리지 않고 백성을 사랑한 애민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적인 인물이었다. 비석의 주인공인 조경은 1541년에 태어나서 묵가에 급제하여 선전간 제주목사를 거쳐 1591년 선조 24년 관계부사로 있을 때 그곳에 유배 온 정처를 우대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우도 방어사가 되어 황간 추풍 등지에서 외적과 싸웠고 그 뒤 검산에서 외적을 물리치다 부상을 당했다. 그 해 겨울 수원부사로 독산성에서 적에게 포위된 권율을 돕고 이덤의 도원수 권율과 함께 행주산성에서 대첩을 거둬 가슨대부의 훈녹을 받았다. 행주산성의 성리로 한양을 탈환하게 되면서 도성서도 포도대장으로 임명되었다. 1593년 선조 26년 기효신서의 신진법을 명나라장수 낙상지의 소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 편제된 훈련도감 당상을 겸하고 이덤의 훈련대장이 되었다. 그 뒤 동지중추부사 함경북도병사 훈련원 도정 한성부판륜을 거쳐 1599년 선조 32년 충청병사 해령부사를 지냈다. 조경이 통제사를 할 때 오량영민들을 잘 돌봄 공덕을 기르기 위해 오량영민들이 세운 비색이다. 그 당시는 양반과 쌍놈의 계급사회로 영민들은 천민들이다. 천민들이 통제사인 아버지의 비석을 세웠다는 것은 수치 31이라며 조경의 아들 조심태가 통제사로 부임하여 그런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비석을 땅에 묻었다. 이 비석은 조경의 아들 조심태가 143대 통제사로 부임하여 오량역을 시찰하던 중 오량역 앞에 세워진 자기 아버지의 비석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보니 오량영민들이 통제사 조경을 사랑하여 눈물로 이 비석을 세웠노라 하는 내용이다. 아무리 천한 영민들이 세운 비석이라도 아버지의 비석을 함부로 없앨 수도 없고 남이 보지 못하게 묻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묻으면서 불효자 아들이 이곳에 비석을 묻어둔다는 글을 남기고 묻었다. 그 비석은 도자의 이빨에 다 부셔졌지만 조경의 비석은 땅속 깊이 잘 묻혀 있어서 오량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발굴을 하여 흙을 씻어내고 마을 앞 정자나무인 팽나무 아래로 이전하여 그곳에 통제사 조경 비석을 세웠다. 그 비석 아래 깨어진 비석을 두어 옛 역사를 정헌하게 하였다. 그때 그 순간을 놓쳤더라면 이 비석의 역사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문화재 업무를 보면서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장을 가면 없어지기 직전에 있던 유적을 간신히 구제하는 행운을 얻었다. 이런 일들은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천신이 나에게 명령하여 이런 기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게 한 것으로 안다. 추석 무렵 그제시 사등면 오량리 848-4번지 유덕준의 논 지금도 유덕준의 논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아버지와 아들이 이곳에 통제사로 부임해 와서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일을 하마터면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질 뻔한 문화재를 1976년 발굴 당시를 생생하게 들려주신 이성철 향토사학자님 덕분에 역사적 중요한 현장에서 읽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높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의 역사적 중요한 가치를 인식 써내려 가시는 이성철 향토사학자님의 자세를 존경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